아유 내가 돈만 아니었으면 여기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는 거 아닌데 아유 쓱싹쓱싹 아유 떼봐라 떼 역시 목욕탕 청소는 어렵다니까 아유 쓱싹쓱싹 아유 여기도 떼가 이렇게 모여있네 아유 아유 그나저나 이 뜨거운 물 청소는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드러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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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담겨 놔야겠다 아유 뜨거운 물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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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여기 청소도 다 했고 마저 청소를 마무리 해야지 아유 음 다했다 아유 목욕탕을 열었는데 손님은 없고 아유 아유 발이 많이네 발이 많이 있어 아유 아유 이게 여기가 그 목욕탕인가 뭔가 아는 거긴가 여기가 아유 아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네 아유 아유 뭐지요 아유 여보세요 성인 한 분이신가 어? 뭐라고? 네 혼자 오셨냐구요 뭐? 혼자 오셨냐구요 뭐? 자식이 그러면 혼자 왔지 그럼 누구라면 왔겠어 아유 답답해 알았어요 여기요 여기 열쇠 가져가시면 돼요 저기 여자 탈이시룰루 뭐? 뭐라고? 아유 욕탕 들어가시면 된다구요 뭐? 뭐 나보고 욕을 처먹으라고 이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아유 진짜 들어가시면 된다구요 손님 뭐 나보고 돌아가시라고 이 자식 뭐? 아유 할머니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구요 이 자식 이거 무슨 시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나 아유 틀나간에 이거 어린애들은 이래서 문제야 아유 잠깐만 할머니 할머니 뭐야 또? 거기 남탕이에요 남탕 이쪽으로 가셔야지 뭐 남탓 하지 말고 저기로 들어가라고? 아니 거기 남자만 가는 곳이니까 할머니는 저쪽으로 가시라구요 낭자만 갈 수 있어? 아이 나같은 낭자는 또 여기 들어가야지 그래 그래 아이 그래 착한 양반 그래 들어가 그래 아유 이 알바도 오래 못해먹겠어 아유 답답해 답답해 아유 배고파 배고파 아 목욕탕이잖아 오늘은 목욕탕 음식을 먹어야지 아유 배고파 안녕하세요 여준바 어유 어서오세요 여기 혹시 안에 음식 뭐 팔아요? 음식이요? 아유 그런거 물어보는 손님은 처음이네 삶은 달걀도 팔고 맥반석계란도 팔고 뭐 라면 같은 것도 팔고 그래요 음 맛있겠다 그럼 한 명이요 이게 특이한 손님이야 뭐 먹을 걸 찾고 있어 목상에서 먹을 거 토치잖아 식혜도 있고 큰 라면도 있고 아줌마 아 네 손님 아 이거 방금 들어온 손님 있잖아 아 저 일단은 식혜랑 바나나우유랑 콜로랑 라면 음 그리고 계란 하나까지만 주세요 아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달라는 얘기죠? 맞아요 맞아요 아 예 알았어요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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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모르겠지 아 바나나우유 다 가져가시면 돼요 이따가 후불로 결제할게요 네 맛있겠다 아 이거 모빈팡에서 저렇게 많이 시켜먹는단 말이야 음 음 이제 슬슬 먹어볼까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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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컬러가 약간 탄산이 빠져먹었긴 한데 먹을만하네 흐흫 이제 식혜로 입가신다고 컵라면도 먹고 계란도 먹고 계란도 먹고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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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양이 너무 높지 않아서 그런가 아직 배가 고프네 어쩔 수 없지 흐흫 흐흫 아 거기 그 치킨집이죠 여기 목욕탕인데 치킨 두 마리만 배달해주세요 예 빨리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흐흫 예 이제 치킨 기다렸다가 봐봐야겠다 흐흫 흐흫 내가 버릴 음식물 쓰레기통 있는데 여기 딱 들어가겠네 저봐야 이 좀 흘려봐 흐흐흫 하이 아 이거 쏙 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 음식물 쓰레기가 무기껏 흐흫 흑 으흐흥 으흥 오이 우리 왕자님 목욕탕 오랜만에 가지? 으흥? 에이 으흐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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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우리 왕자님이 참고라니까 아주그냥 아 근데 엄마 나 아까 엄마랑 같이 목욕탕 들어갈래 엄마랑? 응 나 여탕 들어갈래 그래도 우리 딸기 10살인데 요즘 나 10살이면 어린애지 들어가게 해줘요 나 여탕 들어갈거야 여탕 들어갈거라고 그래 우리 아들이 하고 싶은거 다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엄마 안 믿고 따라와 들어와 들어와 부담없이 들어와 길을 비켜라 우리 아들 부담없이 들어와 엄마 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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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야 어 그 두 명이요? 두 명 보나마나 엄마시고 아들인데? 우리 아들인데요? 큰아들 무슨 큰아들이에요? 다섯살밖에 안되는데 다섯살이요? 한 초등학생은 돼보이는데? 무슨 소리야? 에휴 대태가 말해봐 이거 몇개? 아 아따따따 아따따 말 못하잖아요 다섯살이면 말할 날인데 알았어요 대태가 아유 어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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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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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 어 들어가 대태가 들어가 들어가 못생겼어 오 테테가 들어와 들어와! 오 이리와 우리.. 옷가락 입자 옷가락 입자! 오 만세! 테테가 만세? 오 짜! 헐러다.. 오 우리 테테가 몸도 좋아요 아주 그냥! 오?! 아주 잘생겼어! 그럼 이제 탕에 들어가볼까 테테가? 에이 그래요 엄마. 오 우리 들어가자 들어가자! 일로와 일로! 아니... 아니, 얘는 무슨 다섯 살 때 보다 강호동 같이 생겼냐? 왜 이렇게 처먹고 자랐냐? 뭐 소리 하는 거야, 이 할머니가? 엄마 한마디 해줘요. 우리 아들이 어? 크기는 큰데? 이게 다 키로 가요, 할머니. 할머니, 무슨 소리 하는 게야? 지금 딱 봐도 다섯 살은 지금 넘어 보이는 거 맞지? 안 넘었어요. 어디 오지랖이야? 어, 택배가 한마디 해. 아니, 할머니는 말이야! 빨리 앉아서 감자나 까드세요, 에? 시끄럽게 말이야. 들어가요, 엄마. 가자, 가자. 할머니가 우리 뒤팅이한테 말이야. 아니, 이 철은 얘기 없는 것들이. 이 철에서 젊은 애들이 안 돼요. 하여튼간에. 마지막 도망까지 다 먹었다. 이제 슬슬 잡아 잡을까? 요즘 하도 때를 안 밀어서. 150kg! 안 되겠다. 오랜만에 때나 밀어야지, 이거. 때밀이가 필요하시면 배를 눌러주세요. 아줌마! 아휴,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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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손님. 저 때 좀 밀어주세요. 아휴, 알았어요. 여기 누우시면 돼요. 네, 제 부탁해요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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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그 때가 아주 그냥 우리 욕탕을 집어 삼키겠어요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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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앞으로 좀 누워 보세요. 아휴. 한동안 안 밀어서 그런 댓글이 많이 나오네. 아휴,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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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떼밀리 경력이 얼마나해 이런 손님은 처음이야 오늘 떼밀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, 아줌마 수고 많으셨어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음에 또할게요 감사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됐어 이거 이거 드라마가 하나도 안들리는데 되게 재밌네 아 잠시만 내가 여기서 뭐 하려고 했더라 아 참맞다 내가 떼 좀 밀려고 했었지 내가 또 이것도 자주 깜빡깜빡 한다니까 아 이 맞다 맞다 내가 또 때려미는 걸 또 깜빡했네요 또 으헤헤헤 렛츠기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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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?? 여기처럼 저 S3 나 장ossing 정신없어요. 정신없어요. 뭐해? 뭐해? 이거? 이게 온탕! 그러니까 온도가... 차가워 보이는데 이게... 39도? 건점되는 것 같네요. 이게. 뭐, 일정도면 금방 가지 뭐. 아이, 뜨끈뜨끈하게 뭐 떼 좀 불려볼까? 아, 이게 내가 이게 잘 녹네, 잘 녹아. 내 살도 녹고, 이게. 어이구, 따뜻하다. 아이, 재미없어. 뜨끈뜨끈, 이거 재미없어? 어. 아이, 너무 재미없어. 나 물총 갖고 왔는데 물총 갖고 오느라 해도 돼요? 물총? 목탕에? 사람도 없는데? 괜찮겠죠? 그래, 뜨끈뜨끈하고 싶으면 다 해. 으악! 아, 나 시킬 해! 으아악! 으아악! 목욕탕이 아니었겠지. 오, 뭐야? 오? 오아악! 으악! 아휴, 아휴, 뭐하는 거야? 아, 잠깐만! 봐라, 봐라 이 아줌마! 아, 잠깐만! 으아악! 아휴, 잠깐만. 너 다섯 살 아니지? 응? 아, 따, 따, 따. 으에에엉. 아무 말만 못해요. 오우. 아, 한국말 못해요? 예스, 예스! 아휴 5살 맞겠지 아휴 내가 어린애한테 화내서 뭐해 아휴 렛츠 겟 앗!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애새끼 최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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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그러니? 아 나 나 나 나 지금 오줌말이 없는데? 화장실 어디있어요? 아휴 화장실? 아휴 저 여기 안에 없는데? 어휴 잠깐만 보자 어구 사람이 없지? 어? 어? 아무도 다 싸우고 있잖아 아무도 다 싸우도 돼 진짜요? 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허락할게 렛츠 겟! 아휴 여기다가 가야돼? 말고 아휴 아휴 셋이 같이 시원하면 됐지 아휴 시원하다 아휴 몸 잘했어요 아휴 시원하다 아휴 시원해 시원해 아휴 조심히 가세요 아 아줌마 목욕 잘하고 갑니다 잘하고 갑니다 어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만 어 должен마 어? 으응 나 10살인데 retrouve 아휴 뭐 저런앤가 다 있어? 어엉 아휴 그러면 이제 목욕탕 청소를 좀 해볼까 아휴 아까운 손님이 이렇게 때를 이렇게 아주 그냥 산 등선이 마냥 이렇게 쌓아놨단 말이야 아휴 이걸 언제 청소하나 아휴 누가 욕탕 안에 오줌을 이렇게 휘달겨놨어 아휴 우리 다 빼고 다시 청소해야 되잖아 아휴 진짜 아휴 여기 여기 아휴 이거 해 버릴 거야